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 만든 노드레드에서 몇가지 노드를 살짝 추가합니다. 그리고 존 설정도 하나 더 추가하고,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요소도 추가합니다. 처음으로 오토메이션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액셔너블 노티케이션을 만들어 봅니다. 이제 늦은 밤시간에 문이 열리거나, 아니면 낮시간이라 하더라도 집안에 사람이 없는데 문이 열린다면, 휴대폰의 알림이 뜹니다. 두명의 휴대폰 전부에서 뜹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다음 액션을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 지정된 메시지를 TTS로 말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TTS 메시지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안 홈어시스턴트를 사용할 수 없어 동영상 업로드가 늦어죽음한 메이크시프트 채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홈 오토메이션 프로젝트 내용의 절반 이상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하기도 했고, 예상보다 늦어지고는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프로젝트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노드 MCU를 사용한 두어 알람 시스템 제작 마지막 세번째 편입니다. 약간의 로직을 갖는 지오펜심과 휴대폰의 노티피케이션 기능을 추가하여 두어 알람 시스템을 최종 완성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야 할 일은 사용자 설정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데, 메이크시프트는 저고, 서준은 지오펜싱 두번째 영상에서 만든 가공의 인물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에 맞춰 서준을 목록 전달자로 바꾸겠습니다. 목록 전달자가 누구인지는, 덥DNS 영상의 초반에, 그리고 홈어시스턴트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같은 영상의 후반부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기존 홈어시스턴트 시스템에 추가하는 방법은, 지오펜싱 두번째 영상 초반부에서 다루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래서 서준을 목록 전달자로 바꿔야 하는데, 그 전에 주목하실 점은, 제가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존의 홈어시스턴트 환경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도어들의 상태와 노드MCU 연결 상태가 전부 엉망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컨피규레이션으로 이동을 하시고, 아래쪽에 피플을 선택합니다. 서준을 선택하고 이름을 리스트 프로바이더로 바꾸어 줍니다. 어차피 LG 휴대폰은 리스트 프로바이더의 거심으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업데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퍼슨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에 엔터티즈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서치에서 서준의 영문을 치면 아직도 리스트 프로바이더의 엔티티 아이디가 퍼슨 서준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준을 선택하고 엔티티 아이디를 퍼슨.리스트 언더스코어 프로바이더로 바꾸어 줍니다. 소문자로 해야 합니다. 업데이트를 누른 뒤, 서치에서 퍼슨을 입력하면 엔티티 아이디도 잘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버뷰로 가면 서준이가 사라졌다고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서 에디트 대시보드를 누르고, 퍼슨 카드에서 에디트를 선택합니다. 서준 글자를 치우고, 위스트 프로바이더를 선택합니다. 세이브를 누르고 에디트 화면을 나갑니다. 그 다음의 존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홈과 워크 두 개의 존만 있었습니다. 우측 하단의 어드 존을 클릭하고, 우리 집을 둘러싼 적당히 큰 크기의 원형 존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드시 동심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존의 이름은 이어 홈이다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집보다 좀 더 큰 이어 홈이라는 원형 존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웰커밍 라이트를 만들 것인데, 사용자가 이 존 안으로 들어오면, 집 밖의 불을 미리 밝혀두는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명이라 가정하고, 집 안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 휴대폰을 저희 집 외부와 회사 주변에 옮겨 놓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보이지 않는 화면에서 창을 하나 띄우고, 존 설정을 이리저리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는 away라고 뜹니다. 이제는 home이라고 뜨고요. 또는 이어 home이라고도 뜹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있을 땐 work라고 뜹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겠지만, 잠시 구글링을 해보겠습니다. 홈 어시스턴트 그리고 템플릿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템플레이팅도 뜨고, 템플릿도 뜨는데, 일단 템플릿은 아닌 것 같고, 템플레이팅 페이지로 가서, 여기 나온 내용들을 5초 안에 초고속으로 숙지를 하시고, 특히 스테이츠 부분을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뭔가를 하지 말라는 경고도 정확히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전부 이해하셨다고, 굳게 믿고 바로 작성에 들어가겠습니다. 디벨로퍼 툴즈를 클릭하시고, 세번째 템플릿 탭을 선택합니다. 템플릿 사용 예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왼쪽에 복잡한 형식으로 무엇인가를 쓰면, 오른쪽에 그 결과물이 출력되는 일종의 연습장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템플릿에 관한 모든 것을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싹 다 지우겠습니다. 사실은 리스트 데모 템플릿 버튼을 누르면 지워진 부분은, 다시 원상 복귀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중골 후 두 개를 열었다 닫고, 이 중간에 헬로우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깜빡했네요. 따옴표로 둘러쌉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도 헬로우라 표시되었고, 결과 값은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중골 후 두 개는 내용을 그대로 표시하는,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의 프린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줄에 중골호를 또 여닫고, 스테이체를 쓴 뒤 괄호를 열고, 그 안에 따옴표를 두른 채 퍼 쓴, 단 메이크시프트를 써보겠습니다. 그랬다니, 현재 스테이트의 값이 소문자낫 언더스코어 홈으로 떴습니다. 이전 오버뷰 화면에서 떴던 오웨이와는 다릅니다. 이 상태에서 존 설정을 바꿔가면서, 스테이트 값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집에 있으면 소문자 홈, 집 근처라면 이어 홈인데 대문자가 섞여있고, 중간에 언더스코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있을 땐 대문자로 시작하는 오크로 뜹니다. 이 관계들을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헬로우는 지우고, 퍼슨 메이크시프트를 편의상 큰 따옴표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박 스테이츠를 이즈 언더스코어 스테이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퍼슨 메이크시프트 옆에 홈마를 찍고, 따옴표 속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워크를 적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트루, 그리고 결과 형식은 불리언이라고 떴습니다. 짐작하시다시피 이것은 펄슨, 메이크시프트의 상태와 워크라는 문자열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워크를 더블유를 소문자로 쓰면 즉시 폴스로 바뀌기 때문에, 대소문자와 스펠링을 정확히 맞춰야겠습니다. 이제 조건을 대소문자 구별하여, 이어 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 부분 전체를 복사하고, 워크를 쓴 다음에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퍼슨의 이름을 리스트 프로바이더로 바꿉니다. 그 다음 맨 뒤에 워크를 쓰고, 또 붙여넣은 다음에, 이번엔 이어 홈을 소문자 홈으로 바꿉니다. 같은 방법으로 또 워크를 쓰고, 위스트 프로바이더를 복사하여 붙여넣고, 소문자 홈으로 변경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만드는 로직은 휴대폰을 가진 두 사람 중 한 명만, 집에 있으면 일단 집에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치자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다는 조건은 홈이나, 이어 홈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쳤습니다. 반대로 두 명이 위에, 4개 워 조건에서 전부 폴스가 되면, 지금 집에는 사람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모두 집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면, 즉, 모두 니어 홈의 바깥에 있는 상황에서, 집안의 문이 열린다면, 경보가 올리게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작성한 내용은 템플릿을 가지고 연습한 것입니다. 이 연습한 내용을 복사해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파일 에디터로 이동하겠습니다. Configuration.yaml 파일에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겠습니다. 항목은 템플릿, 그리고 두 칸을 끼우고, 배시 뒤에 서부한 목으로 바이너리 언더스코어 센서를 입력합니다. 다음 줄에 두 칸을 덧끼우고, 배시 뒤에 네임을, home occupied, 즉 집에 있다 없다로 하겠습니다. 스펠인이 좀 자신이 없지만, 다음 줄로 가서 두 칸을 끼우고, device underscore 클래스. 이건 그냥 화면 표시되는 아이콘 같은 것인데, 이 클래스의 이름을 presence, 즉 존재 여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state와 colon을 쓰고 부등호 기호를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줄에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하고, 두 칸을 끼웁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두 명의 위치 정보를 조합하여, 하나의 엔티티를 만든 것입니다. 세이브를 누르고, 홈 어시스턴트를 재시작합니다. 재시작이 되었으면, 잠시 디벨로퍼 툴스로 가서, 엔티티에 홈을 넣어보면, 홈 아큐파이드라는 엔티티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을 선택하면, 이 엔티티의 이름도 잘 표시가 되고, 이 엔티티의 state는 현재 on이라고 나옵니다. true false가 아닌 on off인 이유는, 이 엔티티의 종류가, 바이너리 센서이기 때문인데, on이냐 true냐는 기능 동작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오버뷰로 가서, 대시보드를 수정하도록 하고, 버슨 카드에서 에디트를 눌러, 맨 및 엔티티의 새로 만든 홈 아큐파이드를 설정합니다. 세이브를 누르고, 에디트 모드를 종료하면, 이렇게 두 사람의 현재 위치 정보와, 그 정보를 조합하여 만든 홈 아큐파이드가 표시됩니다. 잠시 전 설정을 조작하여, 홈 아큐파이드의 작동을 살펴보면, 두 사람 모두 니어 홈인 경우엔 홈, 한 명이 워크로 바뀌어도, 집엔 사람이 있다고 나오며, 두 명이 모두 워크로 바뀌었을 때, 즉, 두 사람이 모두 집에 없을 때만, away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간단한 노티피케이션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컨피규레이션에서 처음으로 오토메이션이란 것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홈 아시스턴트를 사용하면서, 자동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토메이션을 적극 활용하게 되는데, 저의 경우, 노드레드를 더 우선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이제서야 처음으로 오토메이션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는 방법이, 그 중에서도 액셔너블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에서 알림을 받고 나면, 스마트폰에서 다시 액션을 선택하게 하는 기능이,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서 상당히 달라 썼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2021년 5월 초에 아이폰 쪽이 업데이트되면서, 두 플랫폼 간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저에게 아이폰이 없는 관계로, 아이폰 쪽 시험 영상은 올리지 못하지만, 아이폰도 안드로이드와 상당히 비슷해졌다고 하니, 양쪽에서 모두 잘 작동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토메이션 화면 우측 하단에서, 워드 오토메이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연언어처리나, 인터랙티브한 대화 상자를 통해, 최첨단 오토메이션을 구축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당초에 본 적이 없어, 전부 모르기 때문에, 아래 스타트 위료원 MT 오토메이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오토메이션의 이름은 도어 알람 노티피케이션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패럴을 즉 평렬로 해보겠습니다. 숫자 10은 그대로 놔둡니다. 트리거 항목에서는 어떻게, 또는 무엇이 이 오토메이션을 실행하게 만들 것인지를 지정해 주는데, 아직은 생각할 단계가 아님으로, 아무거나 해보겠습니다. 트리거 타입을 홈 어시스턴트로, 그리고 이벤트는 그냥 놔둡니다. 이제 액션에서는, 휴대폰으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액션 타입은 콜 서비스로, 그리고 서비스에 노티파이라고 치면, 휴대폰별 노티피케이션과 등록된, 휴대폰 전체 노티피케이션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휴대폰으로만 노티피케이션을 보내지만, 나중에 여러분은 샌드오 노티피케이션, 위드 노티파이를 선택하여 등록된 휴대폰 정부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선택한 뒤, 도어 알람 경보가 울렸다는 사실을 적고, 타이틀에는 알람이라고만 적습니다. 데이터는 놔두고, 우측 하단의 세이브를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런 액션이란 버튼을 누릅니다. 네, 신기하게도 휴대폰에 도어 알람 알림이 떴습니다. 그 다음엔 이 오토메이션을 실행시키기 위한 트리거 조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에디터로 오시고, 이 트리거는 나중에 노드레드에서도 접근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태플릿 아래에 인풋 언더스코어, 불리언, 그리고 홀론을 타이핑합니다. 다음 줄에 두 칸을 띄고, 노티파이 알람 투폰이라고, 아이디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줄에 다시, 두 칸을 띄고 네임을, 히트 미 투 노티파이 라고 합니다. 아이디와 별도로 화면에 표시되는, 프렌들리 네임입니다. 그리고 이니셜이라 쓴 뒤, 오프라 하겠습니다. 초기 시작할 때 오프 상태로 만든다는 것인데, 나중에 약간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클론을 적고, mdi클론 플랫이라고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인풋 불리언의 옆에 번개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나는데, 번개 모양이 싫으신 분들은, 구글링을 해서 다른 모양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세이브를 하고, 홈 어시스턴트를 재시작시킵니다. 재시작이 끝나면, 에디트 대시보드를 누르고, 어드 카드를 누른 뒤, 오른쪽 바이 엔티티 탭을 클릭하고, 노티파이란 키워드로 검색하여, 방금 전 만든 인풋 불리언을 불러옵니다. 번개 옆에 체크박스를 누르고, 컨티니를 누릅니다. 그리고, 어드 투 어브레이스 UI를 선택합니다. 편집 모드를 빠져나가면, 인풋 불리언 하나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니셜 상태는 당연히 OFF이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상태를 ON과 OFF로 토글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컨피듀레이션에서 오토메이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들었던 오토메이션의 편집 버튼을 클릭하고, 트리거를 홈 어시스턴트에서 스테이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엔티티 항목에서 히트를 입력하면, 우리가 만든 인풋 불리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 항목에 ON을 입력하여, 상태가 ON으로 바뀌었을 때만, 트리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누르고, 오버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만든 오토메이션은 세이브만 시키면,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항상 실행 준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인풋 불리언을 클릭하면, 트리거 조건이 성립하여 휴대폰에 노티피케이션이 보내집니다. 인풋 불리언을 다시 눌러서 꺼주고, 다시 켜주면, 노티피케이션 두 개가 휴대폰에 쌓여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꺼주고요. 다시 오토메이션으로 가보겠습니다.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서, 여기에는 스마트폰에 노티파이하는 하나의 액션만 있는데, 어드 액션 버튼을 눌러 액션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해야 할 액션은 서비스를 부르는 것입니다. 서비스 영역에 턴 언더스코어 오프를 입력하면, 인풋 불리언을 턴오프 시키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턴오프 시킬지 타겟을 정해야 하는데, 오른쪽 핏 엔티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인풋 불리언인 히트 미 투 노티파이를 선택합니다. 세이브를 합니다. 우리가 히트 미 투 노티파이 인풋 불리언을 클릭하여, 온 상태가 되면 오토메이션에 있는 두 개의 액션이 실행되는데, 하나는 스마트폰에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즉시 이 인풋 불리언을 다시 오프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직접 보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오버뷰로 가서, 히트 미 투 노티파이를 누르면, 누르자마자 상태가 다시 오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에도 알람 두 개가 이렇게 잘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엔 액션어블 노티피케이션을 만들기 전에, 오버뷰 화면에 지금까지 없던 것을 하나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편집 모드로 간 다음에, 상단 홈이란 괴시 옆에 주황색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탭을 만들 수 있는데, 타이틀을 TTS, URE를 전부 소문자로, TTS 언더스코어 인풋으로 해줍니다. 세이브를 누르고 새로 만들어진 탭에서, 애드 카드를 선택합니다. 여러가지 멋진 카드가 나오는데, 커스터마이징의 계열은 저는, 이중에서 시도해본 카드가, 극히 일부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미디어, 컨트롤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티티를 홈그룹으로 설정하여, 모든 구글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도록 합니다. 세이브를 누르고 편집 모드를 빠져나갑니다. 자, 이제 오버뷰에 두 개의 탭이 생겼습니다. 홈에는 항상 우리가 보던 것들이 있고, TTS에는 홈그룹 미디어 만돌렁이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홈어시스턴트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리로딩을 하면서, 두 개의 탭이 보이는데, 그나마 휴대폰 화면에서는, TTS가 각찬 화면으로 보입니다. 이제 액션업을 노티케이션에, 첫 번째 액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토메이션 편집 화면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액션의 데이터 체크박스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TTLN0, 프라이오리티는 하이라 입력합니다. 가끔 휴대폰 화면이 잠김 상태에서, 노티피케이션이 지연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설정하면 노티피케이션을 최우선 순위로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줄에 액션즈와 콜론을 입력하고 엔터, 두 칸 끼우고, 대시 액션 콜론, 그 뒤에 대문자로, URI를 씁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4칸을 띄고, 타이틀 콜론 오픈 TTS, 다음 줄 4칸을 띄고 소문자, URI 콜론, 그리고 오버뷰 화면에서, TTS 탭의 위치였던, 슬래시 러브레이스, 슬래시 TTS 언더스코어, 인풋을 입력합니다. 다음 줄에 두 칸 띄고 액션을 하나 더 정합니다. 이번 액션은 대문자로, 디스미스라 씁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앞에만 대문자 디스미스. 디스미스 액션은 디스미스 하는 것 말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세이브를 누르고 위로 올라가서, 런 액션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노티피케이션을 내려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가 됩니다. 우선 디스미스를 선택하면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고, 노티피케이션이 지워집니다. 런 액션을 다시 누르고, 다시 노티피케이션이 오면 이번엔 오픈 TTS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홈어시스턴트의 TTS 텔이 표시가 되면서, 구글 스피커를 통해 내가 도둑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너는 포위되었다. 당장 항복하라고 입력할 수도 있고, 도둑님, 구독해주세요. 라고 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디스미스를 다른 액션으로 대체해 보겠습니다. 디스미스를 지우고, 메시지 언더스코어 원, 그리고 타이틀의 경찰이 출동했다는 말을 영어로 썼습니다. 이것을 복사하여 메시지 툴을 만들고, 타이틀은 사진이 찍혔다라 합니다. 이렇게 3개의 액션을 만들어 봤는데, 실험에 의하면 휴대폰 화면 크기 제약 때문에, 액션은 최대 3개의 너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이브를 누르고, 오토메이션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유저가 액션을 선택하면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그 이벤트를 캐치하여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번 오토메이션의 이름은 프로세스 메시지원. 모두는 싱글이던 패러럴이던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패러럴로 해보겠습니다. 트리거 타입은 이벤트, 그리고 이벤트의 타입은 소문자로 모바일 언더스코어, 앱 언더스코어 노티피케이션 언더스코어 액션이라 합니다. 사용자가 노티피케이션에서 선택한 액션에 의해 발생된 이벤트란 뜻입니다. 이벤트 데이터에는 액션 콜롬 메시지 언더스코어 원이라 합니다. 유저가 경찰이 출동했다를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어야 할 액션은 홀 서비스, 서비스는 TTS를 입력하면 나오는 말하기 서비스, 엔티티는 홈그룹 전체, 말한 메시지 내용은 경찰이 출동했고, 예상 도착 시간은 2분이라고 적겠습니다. 세이브를 하고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 2의 오토메이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프로세스 메시지 2, 트리거 방식은 같고, 액션 이름만 메시지, 언더스코어 2, 메시지의 내용만, 침입자의 사진이 찍혔고, 사진을 경찰로 전송 중이라고 구라를 치겠습니다. 이른바 착한 구라입니다. 깜빡 잊었는데, 메시지 1에서 TTS가 T-2를 T2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T-라고 바꾸겠습니다. 이번엔 오버뷰에서 바이너리 인풋을 건드려 보겠습니다. 죽음을 건드립니다. Police dispatched. Estimated arrival time is T-2 minutes. 타락 Bono. 네, 홈어시스턴트가 생각보다 구라에 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할 일은 심야시간이나 집에 사람이 없을 때 문이 열리면 오토메이션을 트리거시키는 이 인풋, 분리환의 상태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아, 물론 노드레드가 바꿔줘야 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집의 도어 알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하나가 어쩔 수 없이 문이 열리는 이벤트를 가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인젝트 노드를 하나 가져와 시간을 판단하는 타임레인지 노드의 인풋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인젝트 시킬 메시지의 내용을 타임스탬프에서 스트링 문자열로 바꾸고 그 내용을 도어원 이즈오픈으로 하겠습니다. 즉, 부어원이란 문이 열리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디플로이를 누른 뒤 인젝션을 해주면 도어원이 열렸다는 음성 안내까지는 정상적인 것처럼 나옵니다. 그 다음 커런트 스테이트라는 노드를 하나 가져와서 타임레인지 뒤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알람이 울리지 않는 시간에 TTS로 가는 경로를 삭제하고 이 경로를 커런트 스테이트노드를 거치게 합니다. 이 노드의 이름은 집이 귀었는가? 로우 하겠습니다. 엔티티 아이디는 바이너리 센서 홈 아큐파이드로 하고 그리고 if 스테이트 조건을 스트링에서 불리안으로 바꾸고 그 경우를 false로 바꿔줍니다. 또한 반드시 스테이트 타입도 스트링에서 불리안으로 바꿔줍니다. 지금 스테이트 로케이션이 메시지 페이로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도어원 이즈 오픈이라는 원래의 메시지 페이로드가 지워져버립니다. 따라서 스테이트의 로케이션을 메시지 탑 데이터로 바꿔줍니다. 메시지 데이터가 어찌되던 알바 아니며 그냥 페이로드 내용만 지워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던을 누릅니다. 디버그 노드 두 개를 가지고 와서 홈 MT의 두 출력 단자에 각각 연결하고 디플로이를 하면 인젝트 노드를 눌렀을 때 홈 MT의 출력 메시지 페이로드는 도어원 이즈 오픈이라는 내용이 잘 보존되어 있고 두 개의 디버그 노드 중에서 아래쪽의 노드를 통해 출력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정리를 하면 홈 MT에 표시되는 두 개의 출력은 문이 열린 순간 집에 아무도 없다면 위에 있는 단자로 출력이 한 명이라도 집에 있다면 아래 있는 단자로 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이제 디버그 노드를 지우고 사람이 있을 때 문이 열렸다면 그냥 안내를 하도록 연결을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첫 번째 출력 단자에서 나오는 출력을 알람 노드에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에 알람이 발생하면 오토메이션이 휴대폰으로 액셔너블 노티피케이션을 발생하도록 인풋, 불리얼의 값을 바꾸도록 해줍니다. 콜 서비스 노드를 가지고 와서 알람 뒤에 붙이고 연결시켜줍니다. 이 콜 서비스의 이름은 노티파이 투폰 도메인은 인풋 언더스코어 불리언 그리고 불러야 할 서비스는 턴 언더스코어 온 엔티티 아이디는 하나밖에 없는 인풋 불리언인 노티파이 알람 투폰을 선택합니다. 던을 누르고 디플로이를 하면 노드레드도 끝 이제 도어 알람 시스템의 전체적인 작동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키랑 오른쪽 커서 키를 눌러 오버뷰는 오른쪽 화면으로 보내고 또한 노드레드 화면은 왼쪽으로 보냅니다. 전 설정을 바꿔서 미리 두 사람 모두 어웨이 상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인젝트 노드를 누를 때 오른쪽 화면의 인풋 불리언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글 스피커 TTS와 스마트폰 노티피케이션이 동시에 발생하고 선택한 액션도 잘 작동합니다. 이번에는 집에 사람이 있습니다. 노티파이 할 게 없기 때문에 인풋 불리언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휴대폰도 무반응이고 그냥 음성 안내만 하였습니다. 이번엔 사람은 집에 있으나 알람 시간을 조작하여 알람이 울리게 해보았습니다. 알람이 울리게 해보았습니다. 인풋 불리언 카드도 굳이 봐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또한 오토메이션의 노티피케이션을 모든 등록된 휴대폰으로 보낼 수 있게 바꾸어 줍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도어 알람 시스템이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딱 하나 아쉬운 점은 노드레드와 오토메이션 간에 정보를 주고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그냥 도어 알람이 액티베이트 되었다고만 스마트폰에 뜨는데 어느 문이 열렸는지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며칠에 걸쳐 궁리하다가 쉽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였습니다. 혹시 문마다 서로 다른 인풋 불리언을 설정하는 방법에 쉽게 이것을 구현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무엇을 다룰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순서상으로는 차구문 제어가 들어가야겠으나 키치모탈 사정으로 차구문보다는 웨이커밍 라이트를 먼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